24년 5월 5일 부활 제6주일이며 생명주일 제1독서 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 25. 베드로가 들어서자 코르넬리우스는 그에게 마주나와 그의 발앞에 엎드려 절하였다. 26. 그러자 베드로가 그를 일으키며 일어나십시오 나도 사람입니다 하고 말하였다. 27.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였다. 28. 나는 이제 참으로 깨달았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시고 어떤 민족에서건 당신을 경애하며 의로운 일을 하는 사람은 다 받아주십니다. 29.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을 때 말씀을 듣는 모든 이에게 성령께서 내리셨다. 30. 베드로와 함께 왔던 하일레바든 신자들은 다른 민족들에게도 성령의 선물이 쏟아져 내리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31. 이 다른 민족 사람들이 신령한 언어로 말하면서 하느님을 찬송하는 것을 들었기 때문이다. 31. 그때 베드로가 말하였다. 32. 우리처럼 성령을 받은 이 사람들에게 물로 세례를 주는 일을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32. 그러고 나서 예수 크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고 그들에게 지시하였다. 33. 그들은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러 달라고 청하였다. 34. 주님의 말씀입니다. 제 2독서 요한 1서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은 하느님에게서 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이는 모두 하느님에게서 태어났으며 하느님을 압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느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느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곧 하느님께서 당신의 외하드님을 세상에 보내시어 우리가 그분을 통하여 살게 해주셨습니다. 그 사랑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하느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어 당신의 아드님을 우리의 죄를 위한 속죄 제물로 보내주신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복음 요한복음 15장 9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다. 너희는 내 사랑 안에 머물러라. 내가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분의 사랑 안에 머무르는 것처럼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머무를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이 말을 한 이유는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고 또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는 것이다. 이것이 나의 계명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친구들을 위하여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것을 실천하면 너희는 나의 친구가 된다. 나는 너희를 더 이상 종이라고 부르지 않는다. 종은 주인이 하는 일을 모르기 때문이다. 나는 너희를 친구라고 불렀다. 내가 내 아버지에게서 들은 것을 너희에게 모두 알려주었기 때문이다. 너희가 나를 뽑은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뽑아 세웠다. 너희가 가서 열매를 맺어 너희의 그 열매가 언제나 남아있게 하려는 것이다. 그리하여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청하는 것을 그분께서 너희에게 주시게 하려는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것은 이것이다. 서로 사랑하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묵상 사랑은 너무나 막연하고 다양하며 개별적입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당신께서 바라시는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뭐 뭐 한 것처럼 이라는 예를 들어 알려주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내가 그분의 사랑 안에 머무르는 것처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곧 우리가 배워야 할 사랑은 아버지께서 하신 사랑이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입니다. 제 2독서는 그 사랑이 이렇게 나타났다고 하며 하느님의 사랑을 소개합니다. 하느님께서 당신의 외하드님을 세상에 보내시어 우리가 그분을 통하여 살게 해주셨습니다. 곧 하느님의 사랑은 우리를 살게 하는 사랑이고 이를 위하여 당신의 소중한 존재를 내주는 사랑이었습니다. 더구나 이 사랑은 무상성이라는 특징을 가지는데 이를 오늘 독서와 복음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우리가 하느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고 너희가 나를 뽑은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뽑아 세웠다. 그래서 이 사랑의 소혜자인 우리는 더 이상 종이 아니라 친구라고 불리게 됩니다. 친구라고 해서 언제나 우리를 외롭지 않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목숨을 내주는 사랑이 아니면 사랑은 늘 의심스럽거나 불충분하고 타인을 통하여 만들어지는 사랑은 언제나 외롭고 두렵습니다. 사회 곳곳에서 묻지마 범죄가 일어나고 사회적 고립과 소외에 더 큰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요즘의 현실에서 무엇보다 필요한 것이 오늘 복음이 보여주는 사랑입니다. 내가 사랑받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데에 급급하기보다 거저 내주고 상대를 살리려는 진심에 충실할 것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상대의 사랑이 가식이나 위선이 아닐까 하는 의심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을 것입니다.